오늘 보여드릴 원룸 라벨라떼비 로스쿨 경북대학교 로스쿨 동문쪽 나리문쪽 바로 붙어있는 라벨라떼비 준신축 입니다. 전세 월세 같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세로 6천에 6만으로 나와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주방이 분리되고 냉장고가 밖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란다 견 주방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위치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는 담벼락입니다. 나리문 로스쿨 쪽 담벼락에 있는 라벨라떼비 라는 원룸을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빈방전 c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